106번입니다.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우고 있죠? 그치? 사인 0도는 0, 탄젠트 0도 0. 얘네는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이 0도가 되면 0이다. 코사인 A는 1, 사인 90도는 1, 코사인 90도는 0, 탄젠트 90도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. 해볼까요? 사인 0은 0, 탄젠트 0은 0, 그 다음에 0. 그 계산 결과 0 맞습니다. 됐죠? 탄젠트 45도, 이거 1번인데 2번 여기다 해보자. 탄젠트 45는 1, 빼기 사인 90은 0이 되겠네요. 맞았어요. 자, 3번. 사인 90은 1, 코사인 0도는 1, 두 개 더하면 2, 얘도 맞네요. 네 번째, 사인 60도가 몇이죠? 2분의 루트 3과 코사인 30도, 2분의 루트 3. 자, 얘네 둘이 더해서 몇이 되면,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 크로스돼서 같은 거 맞습니다. 코사인 90도는 0, 마이너 1, 답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. 답은 몇 번? 5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. 나머지 보기들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돼. 되겠죠?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